안녕하세요! 여기는 가자역 모래내시장입니다 옆에 꺽다리와 가고 있습니다 아니지 완전 아다맞아 김치찌개 너무 맛있어요 우와, 엄마가... 어때? 음... 뜨거워 구운 게 나의 흰자 느낌 이거는 내장 그냥... 그냥 술 마실 뿐이지 대박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잔이들이 있고 위에도 잔이 쫙 있어요 저는 17,000원이고 형은 15,000원이라고 했는데 과연 얼마일지 22,200원? 22,200원? 그럼 내가 이건데 둘 다 확실히 많이 틀리긴 했지만 옥수수콘 어? 옥수수콘 고추? 옥수수콘 아, 옥수수콘 치즈 들었어 안에 치즈가 막 흘러 아주 주문한 아내 초콘 은고 수수 오우수 오우수 저희가 아까 촬영한 게 31분이었거든요 56분 22분만에 1차가 끝났습니다 범용 슈퍼 재원이 형이 오늘은 인데요 이 시간에 웬일로 5분 내가 구말숙을 만나자고 지금 뭐 한다고 내가 씻고 나왔지? 그냥 모자 쓰고 양치만 하고 나올 거 구말숙을 만난다고 내가 메이크업까지 하고 내가 지금 널 만나겠다고 아니 날 만나겠다가 아니라 먹으러 온 거잖아요 그럼 같지 돈베 수육같이 애월사시미 애월사시미 근데 원래 이거보다 더 이쁘긴 해요 그니까요 분말식이 다 처먹어가지고 메이크업도 애 땜에 하고 아 진짜? 그냥 나오는 거 아니 네가 한 거야 그래서? 어떻게 아 머리도 너가 만진 거야? 어 아니 만질 줄 아는 애가 맨날 그러고 나와도 어이가 없네 너 나 만날 때 이쁘게 하고 와? 그건 안 돼 그니까 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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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량주는 문제가 그 안에서 취하잖아? 나갈 수가 없어 미국처럼 나가야 되고 그리고 해산물 있는 때는 다들 아 신기하게 애들이 노량진에서 마시면 중간에 안 도망가요 도망갈 수 없는 거죠 다 같이 나가야 돼 저를 위해 남겨놓은 딱 새우 문어가 고쪽도 맞은 것 처럼 팽팽해 역시 요리 유튜브는 다르다 진짜 귀여워 아하하하하 다 같이 먹은 것 처럼 다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 치즈이란 말이에요. 치즈 이거 보이세요? 대박이에요. 너무 맛있다. 여기 아까 전에 주인장 나오라고 소리시켰잖아요. 누나 나 그런 적 없지요. 근데 여긴 차근수계미가 맛있어요. 지금 완전 전세됐어요. 아무도 없어요. 너무 맛있어. 그래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뭔가 빵을 맛있나네 뭔가 빵을 맛있나네 뭔가 빵을 맛있나네 빵을 맛있나네 빵이 꽤 나왔는데 히힛이 고기 빵이 더 많아 빵이 더 많아 빅불이 더 많아 빵이 더 많아 소고기 사이도 시장였나? 마지막에 하여튼 시장투어와 이렇게 해봤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들어도 아 그 고말쏘TV도 고말쏘TV도 아니죠 고말쏘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신쿡